지금 오토바이 속에 들었다니까? 안 나갔단게 내가 지켜보고 있었거든 책정으로 딱 안 찍히잖아 엄마 도전 뜯어본대 의자 의자 뜯어본대 뜯어서 쫓으면 되잖아 아니 죽여야 돼 잡아서 이제 이따가 적당한 것 같아 여름에 Waai 더 나갈 일은 질질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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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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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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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렀어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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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어떻게 뚫고 갔나 보구나 저리 올라갖고 네 오토바이 속에서 들어갔나 보구나 네 그걸로만 안 들어갔어도 죽지 않는 거니 근데 동단아 나 가만히 있는데 네 오토바이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다리 내가 바람 안 날아가게 안 벗고 이렇게 닭각각 붙여놨거든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머리빡이 딱 나와갖고 색깔이 약간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섞인 것 같아 어? 저거 뭐지? 갑자기 이렇게 와서 뱀이야 그래서 너를 부른거야 뭐 으휴